오늘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하고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